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또 명품 재킷 수수, 또 청와대 수용 강습 등 3대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중앙지검의 수사의회가 들어가서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모두 세 가지죠. 말씀하셨다시피 타지마할 방문, 그리고 명품 재킷, 그리고 경호관이 김정숙 여사의 수용을 강습했다. 이런 세 가지 혐의가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타지마할 방문이죠. 이미 2018년 7월에 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인도를 공식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단독 방문을 하시면서 공군 이혹이 대통령이 반드시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을 때만 단단한 휘장을 단체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인도를 방문했는데 지금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에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위급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인도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혹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도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방문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인도 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흔히 옆구리 찔러 절박기 식으로 거기서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예비비가 4억이나 편성되는 데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굉장히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김정수 교사가 홀로 방문을 하셨는데 타지마할 관련돼서는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와중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발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셨는가 하니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현직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국고에서 예비비를 4억 가까이를 땡겨서 방문을 급히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